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불이 시작합니다. 목요일인데요. 여의도로 가봅니다. 여의도 레이더 배종차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한 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더를 켜라. 네. 네. 레이더를 켜라. 레이더죠. 아 레이더구나.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레이더. 레이더. 알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25만 원만 줍니까. 이왕 줄 거야. 그냥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정말. 윤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 우선은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폄하거나 또는 비판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의미겠죠. 자꾸만 이제 국회에서 25만 원 지원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른바 처분적 입법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처분적 입법.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재정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 관련 기구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것은 국가 재정관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면 25만 원 줘서 이게 두 가지의 의미겠죠. 하나는 국가 재정적 의미. 두 번째는 실질적인 효과의 의미.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을 줘서 지금 개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호전이 되냐. 그기보다는 정말 선택적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급을 한다. 가령 배송위 진행자가 25만 원 받았다고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이거 뭐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5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25만 원 줬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거고 지금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취지가 건전재정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밑에 댓글도 한 번 쫙 봐봤어요. 그런데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렸는데 대체적인 요지가 뭐냐면 부자 감세 왜 했냐. 부자 감세부터 다시 복원을 해라. 부자들에 감세해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또 엑스포인은 그렇게 많은 정부 재정을 쓰면서 실패한 사안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25만 원을 또 자꾸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고 소멸성 지역 화폐로 주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팩트가 아닌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런데 그 여론에서조차도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팩트체크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가령 지금 부자 감세로 특히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가령 종속세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이게 이중과세 되고 있다든지 상당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세제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워낙 재산세 자체가. 재산세 자체가 좀 적절치 않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종의 부동산 안정하라는 명분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약간 인기 영합성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상위 1%나 2%에게 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쾌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재산세도 있고 또 금융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 부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몰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자본이득세나 상속처분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이 꾸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속세가 지난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적거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부자감세 아니냐는 식의 적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종부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약간의 수정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여야가 만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1%에게 세를 더 부과한다고 해서 통쾌함이 99%가 통쾌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25만 원 주면 어떠냐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두 번의 현금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 왜 이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25만 원을 줘서 지금 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준 적이 있잖아요. 진짜 코로나 때 현금을 준 적이 있잖아요. 지원했잖아요. 그때도 그 논리였어요. 지금 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밑바다 골목상권 다 죽었거든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자는 거죠. 그래서 좀 살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써야 돼요. 그리고 그 r&d 예산도 다 줄였다가 지금 다시 원상 복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살려보자는 거죠. 제가 소정 있게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짧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한테 25만 원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모아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아는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25만 원 더 주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가가 더 오르겠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5만 원 현금 지원을 하면 돈이 더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이게 14종과 12종과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과부하가 걸려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골목상권을 살리자.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건 돈을 안 쓰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것도 또 사실은 근본 목적의 지지를 못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물가 잡는 건 금리가 인하되면 잡힐 수 있거든요. 지금 한 총리 한덕수 총리도 고물가 잡는 거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한 효과적인 대책이다. 고물가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알겠습니다. 올려야 되죠. 부동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저는 더 좋다. 하여튼 따라갈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총선 이후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국정성의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 소개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일 2일 실시했고요. 100% 무선 자동응답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5%. 직전 조사하고 대비하면 0.1% 보이니까 포인트 하락했으니까 큰 변화는 없고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박스권에서 34.5%. 부정평가는 63.2%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공정권은 34.5%로 그래도 30%대 중간 정도가 나왔는데요. 다른 거 말씀하시면 또 말해야 돼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높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천원도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의 반등 모멘텀이 안 생기는 게 총선 이후에서 지금 거의 10주째 가고 있어요. 10주째? 네. 거의 지금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8주에서 10주 정도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인구비상대책 회의도 만들겠다.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정말로 근본적인 대체 그거는 딱 하나 있어요. 국정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리고 최혜명 특검 받는 거. 두 가지만 하시면 저는 지지율 반등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 네. 반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조금만 다른 생각인데 물론 그 부분도 강과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하네 하고 지지율이 올라갈까. 참 쉽지 않은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들이지 않습니까? 개혁 과제들. 그렇죠.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또 의료개혁도 중요하고 저는 이걸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서 어쨌거나 인기 4년 차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낮았지만 그래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어차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을 바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더군다나 지금 물어보실 질문일 텐데 야권에서는 또 단에 거론되고 있고 국회 국민청원에도 100만 돌파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어려운 국면이에요. 네. 어려운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탄회약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주요 사건을 수사했던 송경호 부상고검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잇따라 비판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검사 탄핵한다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재직구 감싸기 지금 논평 성명도 지금 검찰총장이 냈고 대검찰청에서도 지금 반박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검사는요. 고위 공무원이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탄핵소출을 할 수 있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기타 공무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사안을 이렇게 자꾸 재직구 감싸기 내지는 이 개혁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의사파업 진행 중인데 여론이 잘 동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다. 지금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이 뭐냐면 그걸 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안 하냐 이거거든요. 이거에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걸 밝혀야지 여론의 힘을 좀 실어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나 수사 여부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검찰에 촉구를 하면 되죠. 빨리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빨리 하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을 탄핵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을 탄핵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검찰도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송경호 부산 고검장의 경우에는 탄핵 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탄핵하라. 탄핵 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면서 그걸 거스르거나 저항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하겠다. 그거는 정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해서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거는 어느 국민이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다 4명 이재명 사건 검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 누구지 김영철 부부는 또 그렇지도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헌전사상 초유의 일이고 지금 현재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검사 출신 후보가 2명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을 좀 고강도로 정말 할 필요가 있다. 그 개혁의 어떤 큰 과제 속에서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당연히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속에서 검사 탄핵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연관성을 극단적 비하를 하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없애고 그럼 검찰을 냉찰로 부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인 것이고 자꾸 검찰총장 출신에는 그러면 검사가 무조건 하고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도 있잖아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도 발언했고요. 많죠. 많죠. 조국신당에도 박은정 검사가 들어와 있었고요. 지난 총선 때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 변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됐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한다고 하면서 검사 되었죠. 숫자상으로는 야권 쪽이 192명이니까 더 많으면 많겠죠. 방금 전에 출연했던 천아람 개혁신당 의원도 법조인이고 변호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무슨 말이냐면 지적은 하고 비판은 할 수 있대 그것이 적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개혁 무풍지대였어요. 개혁 무풍지대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잘못한 검사들을 처벌하자 이 얘기인 거죠. 모든 게 처벌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이 정신나간 의원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적과 또 과한 표현은 구분되어야 되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준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신나갔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적을 하면 되죠. 지적을 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문제성 있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신나갔냐 정신나간 의원들 그거는 국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건 지적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을 정신장애인과 등치시켰거든요. 김예지라는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진짜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걸 왜 갑자기 등치시켰냐. 오히려 김예지원이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21년에 차별적 표현이라고 해서 4개의 표현이 그 재판에서 이거는 쓰지 말라라는 판결이 났었어요. 거기에는 정신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신분열에 대한 그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정신나간이라는 말로 정신장애인과 등치시킨 김예지 국회의원이 수준이 정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이것도 팩트가 잘못된 주장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은 군 동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걸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신나갔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조심해 나가겠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정신나갔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이고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표 권한 대행은 유감을 또 표명을 했어요.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발언에서 한 번 문제가 됐었죠. 예측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인 정신 뭐 있다. 그랬는데 정신나간 이런 표현들은 국민들이 듣기에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신을 차려주셔서 정신을 차리자. 잘 좀 제대로 된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뉴스 파이팅 정신 차리자. 이승기 가수도 이제 그럼 정신 차리자로 제목을 바꿔주세요. 뭐죠? 이승기 가수 정신나간 노래 있잖아요 제목. 그래서 그것도 막 올라왔었잖아요. 정신이 나갔나 봐 이거. 정신이 나갔나 봐. 지금 저희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특허법이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제2호구 행사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예상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제는 제2호구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본인이 올라갔으니까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필러버스터라고 지금 또 조롱이 오고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 두 분이 주무셨잖아요. 본회의장 안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자기네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거는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을 하실 거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다시 재표결이 갈 건데 저는 재표결에서도 본회의가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명 국민의힘이 8명 나온다. 저는 무결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결이 되면 사실상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 모든 것이 와야되버리죠. 그러네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윤상현 후보까지 어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보수 텃밭에서 지지세를 모으겠다는 전략인데요. 뭐 민주당으로 치면 이제 호남 광주 이렇게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선은 저는 결국은 대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t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k의 민심이 우리가 tk 그러면 땡큐잖아요. 과연 땡큐가 누구를 향하느냐. 옥히 아니었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공정 개요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전체 응답자에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에서의 결과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중요하겠죠. 한동훈 후보가 62.9%.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원희룡 후보가 17.9% 나경원 후보 8.1% 윤상현 후보 2.7% 이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뭐냐면 당원입니다. 당원 80%가 아니 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과 다를 게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tk죠. 대구 경북은 또 모르는 게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반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이체로 지사 그런데 반은 정도에 그친다 모르겠는데 아직 18일 19일 정도가 남아 있죠. 1차 투표까지는 23일까지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칠투가 되면서 당원들에게 좀 의사전달이 반영된다면 이건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조세만 보면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지만 당원들의 앞으로 예상을 보면 저는 어대몰이다.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원 투표 비율이 80% 대구 경북 지역이 아마 다른 지역은 투표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구성비는 지금 40% 정도거든요. 영남권이. 그래서 수도권과 영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tk지역의 보수 결집을 바라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금 초반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계속 이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60%대 초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면요. 약간 컷오프 되는 대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그게 이제 정정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번에 당 대표 후보들도 직접적으로 tk 출신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이제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 도전하는 김재원 후보가 원외기는 하지만 원외죠. 원외죠. 원외인데 tk입니다. tk. tk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와 연대가 되는 나경원 후보죠. 이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연계가 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또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투표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장동혁 후보나 박정훈 후보나 사실 당대표 쪽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tk 출신인가요. 주목되는 tk 출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당원들의 표를 받아봤던 김재원 후보의 영향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잘 선택을 하셨던 나경원 후보는 그리고 지금 충청권에 와서도 호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유지하는 전략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단일화가 형성되었을 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거의 단일화가 되는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거기도 정리가 되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대 형식이 돼버리겠죠. 추대를 합니까 찬반 투표를 합니까. 추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최종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18일 날 제가 일단 확인하기로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그런데 이제 일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과연 흥행을 원할까 흥행을 원할까. 실제로 이제 이 전당대회 기간도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죠. 물론 그 올림픽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모든 초점이 이재명 전 대표 쪽에 모아지면 사실은 흥행이라는 게 덜썩덜썩 해야 되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좀 대등하기도 하고 또 당원 투표에서는 최심에서는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뭘 모르겠는데 어떤 나온다는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흥행을 바라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파리올림픽에 축구가 빠져서요. 사실은 협력사도 그렇고 광고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의 올림픽 경쟁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히려 뜨거운 관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마 투표로 갑니까? 지금 김두관 당대표 출마 결심하니까 중진들이 만류하고 있다. 아니 지금 8월에 가장 큰 국민의 관심사는 올림픽도 아니고 민주당 전대보다는 탄핵 열풍이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 같고 민주당의 전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반 투표로 가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후보가 한 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아직 확정적으로 안 나오겠다라는 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말은 어떤 전당의 축제지만 국민의 축제죠. 왜 국회의원들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원외도 있긴 하지만 다 국민들의 세금이 정당에 보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이 안 벌어지냐. 올림픽도 이야기하셨지만 전당대회가 내림픽이 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올림픽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적어도 경쟁자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죠. 좀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최성병 특검법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김거리 여사 수사에 대한 촉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이거에 대한 안이 더 나와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무릎을 칠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총선 끝난 지 이제 한 세 달 정도 지나가는데 또 선거하겠다고 전국 돌아다니고 뭐 나한테 표 찍어달라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이쁘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안정되게 이 전당대회 잘 빨리 마무리를 짓고 9월 바로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지금 현안들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면 지금 정책 현안들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책 추진 동력이 안 생기니까 지금 문제거든요. 빨리 여야가 만나는 게 중요하지 각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의도 레이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자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땅 가상금리 복리 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세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세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상약 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원을 꼭 읽어보세요.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지대요 우리 가족을 원했지